안녕하세요. 정학만 씨입니다. 돼지띠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나가는 해년도 경쟁도 많이 힘들었죠. 올해 신축년에는 그래도 활기 돋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다 힘든 고비를 잘 참고 넘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고비 참고 이겨내서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뢰생이 돼지띠들 27이죠. 이렇게 취업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젊어서 뭔가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여건이 되지가 않고 또 잘 다니다가 또 직장도 못 다니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그냥 실업자 모양 돼버린 거야. 또 시험을 본다고 해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절제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신축년에는 용기들을 내세요. 용기들을 내시고 예를 들면 1월달에서부터 5월생들, 1월달에서부터 5월생들, 신축년 3월달에서부터는 그래도 꽃이 피듯이 내 운이 열리는 해거든요. 또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은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이직 자리를 바른 대로 취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의 운이 안 따라서 굉장히 두 번, 세 번 낙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27세에 또 들어오는 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잘 저기 하셔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부딪혀 봐야지.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지 않는 것보다 부딪혀 봐가지고 좋은 직장 운도 시험의 합격도 확률이 높으니까 지나간 일은 다 잊어먹고 새로 새해년에는 또 맑은 고기도 세시면서 이렇게 전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7월생일이나 10월생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좋지만 7월생, 10월생들이 확률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27세에 의뢰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좋은 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청춘들 젊고 이제 그러니까 또 연애하시는 분들은 또 연애해가지고 또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28세 결혼할 수도 있고 30세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도 만나고 그런 게 다양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해년이 27세. 이제 운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중반기에서부터는 좋다는 거 대운이 들어오듯이 운이 차고 들어온다는 거 이 운만 놓치지 마세요. 요게 바로 천연 운이에요. 개생, 서른아홉살, 뭐 아홉수다 어쩌다 그러는데 아홉수라고 해도 올해 갔다가 신축년에 좋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보면은 경자년으로 따지면 서른여덟에는 별로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하고 자꾸 살도 안 깬 때 부딪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홉세는 그런 걸 좀 모면할 수 있다는 거 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갔다가 힘들고 그렇지만 새로 또 머리를 짜갖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고 그런 거 전진하세요. 됩니다. 되고 힘든 고민은 누구나 있고 저는 이제 신명에서도 항상 걱정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최고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3단계 3단계가 더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걸 걱정을 했는데 신명에서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3단계까지는 그렇게 힘하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그렇죠? 점점 이제 또 떨어져서 또 날이 추우면 더 기승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국민들이 잘 지켜내면은 이거 이겨내갈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른아홉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전진하시고 뭐 결혼을 하시는 분들 뭐 하객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가을에 뭐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혼의 운도 들었고 뭐 직장의 운, 사업하시는 분 모든 운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해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더 앞으로 이 계획생들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내셔서 각자 맡은 일 잘하셔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신혜생 지우는 한 살 올해 작년보다도 진짜 올해가 신축년에는 지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신혜생들이 시우는 한 살 이제 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를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크게 확정을 해라 소리는 안 나와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만일에 학장을 할 일이 있으면 좀 중반기 돼서 좀 하면은 어떨까 초반기보다도 그러니까 한 7월달 8월달 요때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직장이나 모든 운세나 다 열리고 또 시우는 한 살을 보면은 올해 신축년 보면은 월급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또 월급을 그리고 진급이 울려는 해년이 많고요. 또 내가 뭐 무엇을 얻다가 투자를 해도 지금 나한테 이제 소득이 있는 거죠. 소득이고 너무 큰 욕심을 내가 누열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인간의 욕심을 내면 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동안 내가 먹을 양이고 어느 적이나 있듯이 그러니까 큰 욕심은 부리시지 마시고 올해 시우는 한 살 기반을 잘 잡아놓으시면 이제 내년에도 괜찮고 내후년에도 괜찮고 탄단대로로 되거든요. 이 천문 열듯이 잘 해갖고 이 운을 갖다가 잘 받아서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바라는 대로 그리고 쉽게 그래도 이제 신축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작년보다는 올 신년에는 그래도 운이 좀 들어오는 해년이니까 좀 활발하고 활동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들 내세요. 또 기회생 63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 잘 되시는 분들 있지만 더불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분들은 2월 생일이라든 생일달 지나면 괜찮고 이러거든요. 또 그 중에 지금 보면 이렇게 동업을 하시는 분들 63살에 동업하시는 분들은 동업의 운은 그렇게 썩 맞지는 않는데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업을 해야지 돼서 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혼자서 우길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들어줘 가면서 이걸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만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고 사업에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사업의 문을 열으시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사실상 정력 퇴직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또 올해 또 자제분들이 있으면 또 경사에 결혼을 시키는 그런 해년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셔가지고 63살에 사업하시는 분들 다 대박나세요. 청왕만신이 바라는 바에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회생들이 부모의 덕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자수성가에서 일어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힘을 빌어 놓아주는 거니까 힘내시고 막 이 세 년에는 다들 대박났으면 좋겠고요. 75살 정해생 뭐 하시는 일도 나이는 갖다 75이라고 하지만 100세 인생이잖아요. 건강도 갖다 있지만 정해생들이 지금 생활력이 강해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강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 발쯤 내려놓고 자제분들한테 뭐 이렇게 넘길 건 넘기시고 그리고 편안한 여가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 건강이 안 좋은 해년이고 특히 75살 정해생들 정월달 이나 4월달 문상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상은 상문이 끼고 들으면 내가 아파서 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거든요. 항상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폐쪽으로 건강을 따진다면 폐쪽으로 조심하시고 그러고 넘어가면 괜찮겠고요. 보편적으로 신축년에는 돼지띠 분들이 원만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가정 바라는 대로 서로 내 맞게끔 일을 장사하시는 분들 또 나라에 노밥을 먹는 분들 잘 그 분야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더 단단하게 내 집안이 든든하게 우를 잘 싸가지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에는 우리 돼지띠 분들 대박들 나세요. 청아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